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반갑습니다. 3월 15일입니다. 크루도일 실전매매하고 있는데요. 방송 플레이만 눌러놓고 녹화를 안 눌렀습니다. 실시간은 보고 계신 분 계셨으니까. 뭐 제이제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. 뭐 틀린 바 없다. 현재 33만4천원 플러스 나고 있어요. 하방으로 엄청 빠지고 있는데. 매도 포지션 너무 짧게 끊었다. 좀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상관없어요.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계속 진행합니다.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계속 진행합니다. 이야... 쯧... 음악 잔잔하게 틀어버린다. 음악 잔잔하게 틀어버린다. 음악 잔잔하게 틀어버린다. 깜짝거린다고 그냥 상방으로 끝까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지? 잽싸게 꺼내고 다시 몇월 달인데 더 들고 갔어야 돼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쟤 이제 무슨 말인지 아냐? 음.. 내가 안티를 부르는 건 맞아 솔직히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방송하면 되는데 좀 반응을 하잖아 그니까 어떤 분이 댓글 남겼어 좋아했는데 방송 보면서 마음이 변하는 게 있더라 내지는 왜 욕을 하느냐 그런 댓글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 좀 전에 댓글이 올라왔거든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편해 기분도 별로야 내가 인성이 별로라서 그렇다 나는 내가 자백을 했지 당하고만 했어야 되겠냐? 그렇게는 못하겠다 음? 그니까 인격이 좀 뭐 별론 거는 사실이겠지 B급이잖아 내가 A급이 못 되잖아 그래서 하하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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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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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만4천원 프로스나왓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전 또 월요일날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